아이스크림이 지구면이 뭔지 알아? 어... 당연히 슬프지.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야. 이러다 우리도 동남아 기후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미세먼지도 많은데.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헐... 농담을 다큐로 받는 당신에게 딥박스를 추천해드립니다. 국내외 뉴스 다큐멘터리를 내선 안에 다큐멘터리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큐멘터리를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 특별한 다큐산자 딥박스와 함께하세요.